아유 열심히 하네 내일 승급 심사 있니? 응 나 꼭 검은띠 딸거야 그래 꼭 잘해서 검은띠까지 꼭 따 쟨 누구 닮아서 저렇게 하나 빠지면 꼭 해야 된다 그러나 몰라 그럼 띠 따면 내일 그러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 파랑띠 어 그래 파란색 멋지네 엄마 난 파란색이 제일 멋져 왜냐면 난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그래 내일 꼭 파란 띠 따야겠다 리온이 응 그래 촬영 인사 피룡 자 오늘은 승급 신사 있는 날입니다 오늘 승급 신사 통과하면 파랑띠 된다 나 누나 좋아해 어 너 검은띠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검은띠 되면? 오늘 꼭 통과해야 돼 모두들 준비 됐지? 네 학년이 나오자 품새 3장 해볼까? 할 수 있지? 넷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준비 시작 시작 tomorrow cor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6학년 너 긴장했냐? 어, 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중간에 까먹었어. 다음, 리온이. 어려운 화이팅. 리온이, 풍세 사전 준비. 시작! 리온이, 풍세 사전 준비. 리온은. 어이! enz. ros.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차기! 학년이 나와보자! 아... 발차기 어려운데... 앞차기 줄미! 앞차기 시력! 앞떨려차기 줄미! 앞떨려차기 시력! 얍! 잘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리원이! 앞떨려차기 준비! 얍! 앞떨려차기 시작! 이번엔 내려차기 준비! 얍! 내려차기 시작! 앞떨려차기 시작! 잘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딜을 수령하겠습니다! 6학년 앞으로! 감사합니다! 오레온 앞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승부심사! 승부심사! 대! 성공! 승부심사! 오! 오! 파란띠! 남편이 파란띠! 피키야! 서라 누나! 서라 누나! 나 파란띠 땄어! 헤헤헤! 오! 파란띠! 어! 나 이제 검은띠 얼마 안 남았어! 아! 진짜? 워스업 리온! 오! 스텔라 누나! 나 이제 파란띠를 떠! 헤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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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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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텔라야 리온이가 노랑띠였는데 벌써 파랑띠가 됐어 응 파랑띠 됐어 그게 왜? 아니 걔가 그냥 비키 동생이잖아 나는 리온이가 그냥 귀여운 동생인데 갑자기 고백을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검은띠 따면 생각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검은띠 따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벌써 파란띠래 오 웨이트 그러니까 리온이 너한테 고백했는데 너가 검은띠 따면은 오케이 하겠다 했다고? 생각해본다고 생각? 오케이 근데 벌써 파랑띠래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넌 리온이 아직도 동생이야? 어.. 그게 동생인데 이거 봐 우와 누나 내가 인생 사진 찍어줄까? 나 잘 찍어 오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짠 우와 샤인머스켓 샤이게? 우와 주머니에서 꺼냈네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미안해져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음.. 검은띠가 되면 에이 근데 리온이 검은띠 될 때까지 나 안 좋아할 것 같아 검은띠 오래 걸려? 내가 알기론 한 2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레온이가 검은띠 될 때까지 너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음.. 그땐 여러분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음.. 고맙습니다 될 거예요 제가 꼭 oscar 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